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폭도 있고 오늘 대구 강력시의 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씨가 김성주 의원 이재명하고 내하고 같은 동급에 두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꾸짖었네요. 내가 후원 대가로 봐준 기업이 있나 이재명이는 후원 대가로 기업들 봐줬잖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어떻게 내를 거기다 끌어들이냐 이렇게 경로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후원 대가로 봐준 기업 하나도 없다.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또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내가 걸겠다. 제대로 알고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느라 나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의미하는 것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 공천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민주당의 전주시 덕진국입니다. 김성주 의원한 사람의 바른 내용을 검토해보고 재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8대 의원 시절 민주당의 우모 의원이 터무니없이 나를 모함하다 기소되어 정계에 퇴출되었던 일을 잊었습니까. 저격수 하려고 하면 사실 확인부터 해야지 거짓말로 모함하면 도로 저격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 fc 모금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용서치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공직에 나가면 어매도 받고 모략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하고 모략하는 사람이 말을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인간들 참 더럽습니다. 더러워. 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없는 말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성경에도 이름도 말을 만들지 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상대방을 엄해하거나 모략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김성조 의원이 주장하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내 고대법대 지속 후배라서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에 따라 경남 fc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이 그에 따라 경남 fc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축후발전 mou를 맺고 6개월간 20억을 후원한 것이지 후원 대가로 경상남도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위아의 경우는 사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내 대학 동기라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냥 후원을 받은 것이고 현대위아의 경남도가 해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습니다. 삼성중공부에는 10억 후원을 지인을 통해 부탁했으나 그 당시 태안 앞바다 예인서 사고로 삼성중공부가 그에게 배상금을 물게 된 관계로 거절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경상남도에서 후원의 대가를 봐준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이 말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 그것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터집 잡힐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이 만일 문제가 있었으면 문정권에서 홍준표라는 인간을 낳아놨겠습니까 그냥 죽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구렁텅에 쳐박는 것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구단의 재정이 열악하여 관내 기업들의 재정 후원을 인맥학맥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은 있으나 도지사는 지원기관이고 성남시와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 허가권이 없어서 경상남도로서는 해줄 것도 없었고 도지사가 그렇게 할 게 없더구먼요. 또 그렇게 하면 제3좌 뇌물수수가 된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의 대가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검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가 1년 이상 경남FC 등 내 재임 중 경담론의 모든 정책 사건들 사사시 뒤조사해도 단 하나도 나온 것이 없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한 번 한 것은 용서하지만 우모 의원처럼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거짓 주장으로 떠들면 18대 민주당 우모 의원처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웅준표 의원이 아주 열받아 가지고 썼네요. 김성주 의원이 이제 공격한 겁니다. 김성주 의원이 덕진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라북도 전주시 병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여러분들 지역기반이 호남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이것이 통념입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믿었고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절반 정도는 조작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박지원 씨가 출마했던 목포시에도 사전투표에 손을 댔고 여수시 갑 의뢰도 다 손을 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덕진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기는 한태 민주당에서 개파도 갖고 있었던 정동영 씨가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안 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표를 빼앗는 쪽이고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가 표를 도독질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표도 어마어마하게 빼앗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는 차이 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3%가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송천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는 플러스 12.8%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8%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정농정은 마이너스 12.2%를 빼앗긴 겁니다. 그럼 얼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24% 정도의 표를 증감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이런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4.4%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절반 정도는 빼앗고 한쪽은 절반 정도는 대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동영 씨도 알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 그러나 입을 다 다무는 거죠. 선관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질을 대한민국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사람이 이 사기질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아는 것처럼 2022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가 사전투표 조작 청정지역이 아니고 절반 정도만 청정지역이고 절반은 조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동영이 출마했던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여기에 이름 출마한 사람이 이번에 홍진표 시장을 공격했던 김성주라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호남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연료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됐다는 이야기. 그거는 뭐 제가 뻥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김성주 의원처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정원하면 몇 표 훔쳤는지도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데로 몇 표를 도독질했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뭐 특별하게 무슨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진표 대구 광역시장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들 공격을 받고 열받아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김성주 의원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 어떻게 당선됐나 보니까 이렇게 뭐 다 데이터를 만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냥 표를 이렇게 막 다 만든 겁니다. 투표 관리를 한 게 아니고 투표 여러분들 뭐죠 조작관리위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거입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어떻게 12.8% 12.2%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국민의힘이 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제 표를 빼앗기는 그런 주체가 된 거죠.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래 부정선거가 이제 완전히 관행화가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당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선거를 다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방법 인력 장소 다 언제 어디선 대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패배가 100% 뭐죠. 확정된 선거에서도 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그게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오거돈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물러났기 때문에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2021년도. 그러나 그 선거도 뭡니까.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표차를 줄인 겁니다. 박영선하고 오세훈이 붙었던데도 오세훈이 한 90 몇 프로 정도 당일 투표를 대승을 했는데 424개의 동 단위에서는 44% 정도를 박영선이 사전투표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교차투표라고 하죠.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을 지지하고 사전투표는 박영선을 지지하는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다 선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이 2021년도 4.7 보궐선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2024년 총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표를 세는 자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찰님께서 기초가 엉망인데 무슨 집을 제대로 지을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그겁니다. 기본이 잘못됐는데 뭘 연금개혁을 하고 노동개혁을 하고 무슨 개혁을 하고 야단이란 이야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참 편하게 삽니다. 오늘 사찰님께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는데 다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